그냥 성대를 닿고 진동을 느껴본 것뿐인데 이때 어떤 걸 하냐면은 잘 들으세요. 음을 한번 올려볼 거예요. 저음을다가 살짝 음을 올려볼게요. 해볼게요. 음 음 음 음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음을 올리면 여러분도 모르게 소리가 코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. 음 이렇게 음 코로 가는 느낌. 이때 텐션 연습을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아까 손을 갖다 댔었죠. 아까 얘기했죠. 손 진짜 중요한 거예요. 이 손 위치에서 그대로 있게 해줘야 됩니다. 음을 올리더라도 음 그대로 음 음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무슨 느낌을 드냐면 목이 답답하고 뭔가 꽉 조이는 느낌을 들게 돼요. 흔히 여러분이 얘기하는 목을 잡는 소리가 되는데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. 이게 먼저입니다. 목을 잡더라도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텐션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보세요. 처음에 1단계 음 음 음 음 음 자 2단계 음 음 음 음 3단계 음 음 음 재미있는 건 2단계에서 3단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압력이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돼요. 얘만 답답한 게 아니라 가슴도 답답하게 됩니다. 이게 압력이 되는데 이건 좀 이따 호흡 연습 얘기 들어가면서 더 할게요. 음 음 음 자 이때 소리가 크기가 거의 같죠. 아니면 좀 더 커질 수 있어요. 뭘 하시냐면 소리를 줄여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. 첫 번째 1단계가 소리가 10이었다. 음 그리고 땡기는 게 원래 10이나 15까지 올라간다. 음 음 음 음 음 음. 그러면 10에서 5로 내려보는 거예요.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러면 덜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자 여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. 우리 목은 두 개의 구멍이 있습니다. 식도와 기도가 있어요. 좋은 발성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호흡과 성대 근육만 써서 다시 말하면 기도에 있는 성대 근육만 써서 소리를 내면 좋은 소리가 나옵니다. 근데 처음 아까 했던 음 음 음 음 음 이거는 식도 근육까지 전부 다 개입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개입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성대와 성대의 그 당기는 힘. 텐션을 아는 거고 이렇게 소리를 줄이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다른 근육들의 힘을 좀 덜 쓰게 되는 거예요. 그럼 이걸 계속 쓰면 어떻게 되느냐, 보세요. 소리가 편해져 있죠. 음, 음, 그럼 나중엔 처음 단계였던 1단계 음 소리도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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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이 아니라 8 또는 7, 6, 5 점점 내려가서 약하게도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. 이 성대 상태가 되야만 나중에 여러분이 중음으로 넘어가기도 편해지는 거고 자, 이렇게 텐션을 만든 후에 뭘 하느냐, 발음을 바꿉니다. 음에서 흠으로 바꿔줍니다. 그러면 음이 아니라 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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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히 다른 소리죠. 흥, 스타카트도 시험, 퉁, 퉁 칠 겁니다. 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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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. 재밌는 거 돌려드릴게요. 제가 입을 한번 벌려 볼게요. 아마 지금 마이크를 타고 여러분이 듣는 소리가 굉장히 이쁠 겁니다 근데 아까 한번 해볼까요 되게 듣기 싫은 소리가 날 거예요 소리만 크고 이 소리가 여기부터가 발성의 시작이에요 아까 했던 이거는 아직 발성이 아니라 발성으로 가는 준비 단계일 뿐이고 이런 소리가 나와야 발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발성대 닦기만 가지고 내는 소리가 되는 애국가면은